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치매를 예방하는 식단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마인드 식단, MIND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식단은요 미국 러시 대학교 연구팀이 고안한 건데요 알짜이머와 같은 그런 신경 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개발된 식단입니다 그래서 MIND의 약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메이터레니안 대시 인터벤션 프로 뉴로디저네이티브 딜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좀 해석을 하자면 지중해 식단과 대시 식단을 합쳐서 이 신경 퇴행을 딜레이시키는 그런 식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관련된 연구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요 그와 함께 MIND 식단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식품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얼마나 먹어야 될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일단 첫 번째 논문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2015년 알짜이머스 앤 디멘치아라고 하는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요 제목을 보시면 마인드 식단이 알짜이머 발병을 낮출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실험 대상자는 약 900명 정도 됐었고요 58세에서 98세 사이의 사람들을 약 4.5년간 추적했습니다 이분들을 음식 설문지로서 식단을 평가했고요 그와 함께 인지기능 테스트를 꾸준히 해나가면서 인지기능과 함께 식단의 관계를 살펴본 거죠 그래서 세 가지 그룹으로 나왔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지중해 식단을 하게끔 했고요 두 번째 그룹은 대시 식단 세 번째 그룹은 바로 이것들을 합친 마인드 식단을 하게끔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지중해 식단을 하는 그룹에서는요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위험도를 약 54%까지 낮출 수가 있었고요 대시 식단 그룹에서도요 많이 낮아졌는데 약 39%까지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인드 식단에서는 이러한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위험률을 약 53%가 낮아졌습니다 자 보시면 대시보다는 효과가 좋죠 그런데 지중해하고는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중해 식단, 대시 식단, 마인드 식단을 철저하게 한 그룹에서 지금 나온 조사자료고요 그것을 좀 적당하게 약간 식단을 완벽하게 잘 지키지 못했지만 적당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분들을 조사해봤더니 지중해 식단과 대시 식단에서는 효과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마인드 식단에서만 약 35%의 위험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인드 식단은 우리가 이러한 신경 퇴행성 질환이라든가 또는 인지기능을 저하하는 것을 예방해주는 식단으로 특화되고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논문은요 2017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미국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클레어 맥보이 박사님이 연구한 자료입니다 평균 연령 68세에 5907명의 사람들을 예상으로 해서 식단과 함께 인지기능의 상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지중해 식단을 한 그룹도 그리고 또 마인드 식단을 한 그룹도 두 그룹 다 꾸준하게 잘 지킨 그룹에서 인지기능이 떨어질 가능성이 35%나 감소된 것을 보여주었고요 특히나 이 중간 정도로 지킨 그룹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중간 정도로 지킨 그룹도 두 그룹 모두 약 15%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식단들을 얘기했지만 제가 지난번에 대시 식단도 말씀을 드렸고 또 지중해 식단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합쳐가지고 마인드 식단을 만들어서 뇌기능에 좀 특화된 그런 식단들을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인드 식단이 가지고 있는 그 10가지 10가지 식품분을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바로 통곡물입니다 그렇죠 정제된 탄수화물이 아닌 잡곡같은 통곡물을 매일 3회 이상 먹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두번째는 녹색잎 채소입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6접시 이상을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그 녹색잎 채소 이외에 다른 채소들을 함께 곁들여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같이 드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견과류인데요 견과류는 한 중 정도의 견과류를 일주일에 5번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번째는 콩류입니다 콩류는 콩류로 만든 요리를 일주일에 3회 이상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번째는 과일인데요 과일에서도 특별히 베리류 과일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일들은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마인드 식단에서는 베리류 과일을 많이 권장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드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는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드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지중해 식단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죠 횟수가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생선을 먹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 바로 마인드 식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번째는 가금류입니다 가금류 아시다시피 치킨이라든가 또는 칠면조유라든가 오리고기 같은 것들이죠 이러한 가금류를 일주일에 2회 이상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는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를 평상시에 꾸준히 잘 활용하면 좋겠다 음식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좀 특이합니다 바로 와인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와인을 꾸준하게 먹었을 때 매일매일 조금씩 반잔 정도라든가 이 정도 꾸준히 먹었을 때 뇌기능이 향상된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이것이 포함된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소량의 알코올도 또 다른 기능을 납부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포함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별로 아닌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마인드 식단 10가지 식품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마인드 식단에서 좀 피해야 될 것 자제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제된 곡물이고요 두 번째가 설탕 그 다음에 가공육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들을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마인드 식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린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인지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유지시키고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마인드 식단을 좀 자유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인드 식단에 관심 가지고 좋은 음식 잘 섭취하셔서 언제나 훌륭한 인지기능으로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